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혀온 우리나라가 2차 확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는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첫 소식 유주한 기자입니다. 멈췄던 경제활동이 곧 다시 시작될 것이며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 여기에 각국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더해지며 주요국 증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낙폭 절반 가까이를 빠른 속도로 회복해왔습니다. 그렇게 추가 상승 가능성을 타진하던 중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독일 등 초기 방어에 성공한 듯 보였던 지역에서 일제히 2차 확산 사태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경제활동 중단 사태가 길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현실화며 증시는 다시 한번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센티먼트. 나아가서 일부 유흥업소를 포함한 일부 산업들은 다시 정부가 행정명력을 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에 다시 제약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와서 치료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정상화는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자각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더라도 국내 상장기업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 경제활동 중단이 길어진다고 해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수출기업과 온라인 등 유통채널을 다변화한 내수기업 등 상장사들이 받을 타격은 당장 크지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하지만 미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계산까지 깔리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은 점차 녹록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 폭락에 따른 기계적 반등에 기댄 투자 전략을 바꿀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면 산업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요가 신규적으로 창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잘 나가는 애들은 계속 잘 나가겠지만 아마 못하는 애들은 계속 안 되는 이런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짙어진 속에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경제 지표 악화 등의 리스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투자 대상을 선별적으로 속아낼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정상 근무를 시작할까 했던 기업들은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한 시중은행들은 분산 근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번 주부터 분산 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완화해 근무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던 시중은행들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로 서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부터 완화하기로 했던 분산 근무를 다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대구와 경북 지역 영업점의 운영 시간을 정상화했지만 분산 근무나 대체 사업장 운영 완화는 좀 더 상황을 모니터링한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 8일 대체 사업장 운영을 종료한 만큼 근무 정상화 일정에는 변동이 없으나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무 환경상 집단 감염 우려가 더 큰 콜센터도 당분간 분산 근무와 부수 간격 거리 두기 등을 유지해 비상체제를 이어나갑니다. 지난 3월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에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카카오뱅크 콜센터까지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콜센터 상담이 많은 보험사나 카드사들도 당분간 분산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콜센터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실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의 기업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대출 또한 급증하면서 금융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 5곳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63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한 달 새 8조 4천억 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4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 대출이 한 달 전 2배 수준인 5조 1천억 원이나 증가한 탓입니다. 그나마 자금 사정 낮다는 대기업이라 해서 상황이 다른 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만 대출 잔액이 8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도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2월 말 대출 증가폭이 8천억 원 채 안 됐다는 걸 감안하면 대기업들 역시 코로나발 피해가 적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은행들마다 기업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실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여전히 기약할 수 없는 만큼 하반기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서비스업 기업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요. 대출이 늘면 늘수록 실물 부분의 리스크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가 돼서 다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여기에 최근 부동산 시장마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